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새 여당 진영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집무실을 옮기려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 진영 뿐만 아니라 야당 진영의 지지자들 역시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이 꽤나 보이고 제 구독자님들 사이에서도 솔직히 이거는 윤석열의 생각을 잘 모르겠다. 왜 저렇게까지 청와대를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청와대 안에서 일을 잘하면 될 것이고 문재인처럼 안 하면 되는데 좀 오바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라는 이런 의견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소식에서는 왜 윤석열 당선인이 여러가지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로 옮기려고 하는 것인가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선은 청와대로 옮기지 않으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살던 집을 한번 이사를 하더라도 번거로운 게 사실인데 대통령의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비용도 비용이고 번거로울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비롯해서 문재인도 그렇고 매번 정권이 바뀔 때 청와대 이전 공약을 내미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역시나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수입된 이후에 권력의 핵심은 항상 청와대였고 이것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만일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권력의 핵심이 청와대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초유의 일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청와대라는 공간의 의미는 근엄함, 엄숙함을 상징하고 있고 절대 권력의 상징이라든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현재 2022년 대한민국에서 꼭 타파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에는 아무도 이의가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청와대 파워가 어느 정도인가 보여주는 사건이 몇 번 있었는데 30대 청와대 근무하는 행정관이 4성 장군을 호출을 하더라도 4성 장군이 불려 나와가지고 벌벌 기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와 청와대 파워가 저 정도였구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고 청와대가 얼마나 막강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들이 꽤나 있었는데요. 아무튼 뭐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제는 청와대 시대가 좀 종식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목소리가 큰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이전을 통해서 청와대 민정수실 폐지라든가 청와대 인원도 대폭 감축을 시키고 청와대를 슬림화해서 더 이상 청와대가 절대 권력이라든가 또는 청와대를 정치권에 발을 들이게 하는 발판으로 삼게 하지 못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청와대의 이전은 꼭 이뤄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뭐 많이들 보셨죠? 청와대 출신들이 얼마나 정치권에 들어가가지고 단지 문재인을 곁에서 모셨다라는 이유로 당선이 되고 무자격자들이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깽판을 치는지 이미 다들 보셨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청와대를 이전하고 이 공간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편 윤석열 측에서 본인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공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공간은 백악관 웨스팅 모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측에서는 미국 백악관 모델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면서 백악관의 웨스팅처럼 대통령이 참모드라고 토론하고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을 국민이 직접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윤석열 측에 청와대 이전 TF 검토 결과 용산 국방부 신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을 알려줬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해당 TF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구현할 수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정부 서울청사 별관,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 등 세 곳의 장 단점하고 소요 예산을 상세히 보고했고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용산 국방부 신청사에 일단 방점이 찍혀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미군 기지 이전으로 생기는 부지를 공언한 뒤에 이를 대통령 집무 공간하고 연결시켜서 국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구상이고 윤석열 측의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미 8군 부지 25%를 돌려받을 예정인데 이를 공언화하면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공원 내에 대통령 집무실이 자리가 잡게 되는 것이고 시민들이 공원을 거닐면서 대통령 집무실 전경을 바라볼 수 있어가지고 기존의 폐쇄적인 청와대와 면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측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하고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에는 같은 건물 내에 민간합동위원회도 함께 넣을 계획이며 또 1층에는 기자실하고 브리핑놈을 두어가지고 수시로 국민과 소통이 가능하고 윤석열 측의 관계자는 일하는 공간하고 방식을 완전히 바꾸려는 윤석열 당선인의 철학에 용산 국방부 신청사가 가장 가깝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아울러서 경호라든가 비용 부담도 줄일 수가 있고 부지 내에 해기장이 있는 데다가 청와대 영빈관을 대체할 수 있는 국방컨벤션센터가 있으며 국방부 청사 지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지하 벙커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솔직히 5월 10일까지 이게 이전이 가능한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고 또 국방부 신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더라도 국민과의 상시 소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용산공원 조성 시기가 굉장히 불확실한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미군 측에서 미군기지 반환이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대통령 집무실로 유력한 국방부 신청사를 유관으로 볼 수 있는 주한미군 관사 등 임금 부지는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용산공원 개장은커녕 공사 착수조차도 힘들 수 있는데 너무 긍정적인 점만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청와대 이전 문제가 과도하게 정쟁으로 번져가지고 아직 시작도 안 한 윤석열 정부를 흔들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선인의 첫 번째 행보로 코로나 대응 등 민생 행보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의견도 있고 자칫하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과도한 관심이 쏠릴 경우에는 정쟁의 소재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현재도 여당 측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확대하고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외교부 별관하고 삼청동 총리 공간카드를 우선 사용해서 청와대 해체 공약부 실천을 한 뒤에 국민 여론을 수렴을 해 가면서 용산 대통령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이는데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측면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을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예산 소요 등의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고 문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역대 정권에서 지키지 못했던 청와대의 이전이라는 공약을 윤석열 정부 측에서는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